진실화해위원회가 6.25 당시 북한군에 희생된 전남 영암 주민 133명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진실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가해자가 북한 군인이더라도 우리 정부에 국민 보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군 확산면. 72년 전 주민 수십 명이 경찰과 공무원 가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북한군에 의해 학살된 현장입니다. 주민들은 1950년 11월 한밤중 이곳으로 끌려온 교인 35명이 북한 인민군 세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고 말합니다. 임신부 등 노약자가 포함되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죠. 9개월이 만사기였대요. 일가족 18명이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은 아직도 끔찍했던 당시를 기억합니다. 국군들이 흰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줄이에요. 숨을 죽여서 배를 억울해가지고 뛰니까 영태 빠져나가더라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군의 영암 학살 사건 피해자 133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유가족 지원도 권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라도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해 국민 보호 책임을 못했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배보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는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보상의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2월 9일까지 과거사 진실 규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